여러분 이거 모르실 게 아닌 게 오메이레도 2초, 2초만 하시는 분들도 오메이렉 하실걸요? 깊은 잠 자다가도 자기 2초, 2초 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보면요. 자다 깨서 깨며 바로 하고 있고요. 시계 소리만 들리면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요. 즉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경질이에요. 이게 습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방해하는 업이 털리고 호흡을 돕는 업이 형성된 거죠. 화두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두를 방해하는 업이 털리고 화두를 닦는 걸 돕는 업이 생기겠죠. 그게 업장이 털렸다는 거예요. 팔식의 업장이 털렸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는 업장이 털린다는 건요. 내가 그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습관화시켰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두가 잡히고 예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흡이 잡히시면 호흡에 있어서 방해하는 업이 털렸다는 거죠. 참나랑 접속하고 싶은데 참나 접속을 방해하는 업이 털리면 어떻게 되세요? 다른 말로는 참나를 접속하는 습관이 붙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차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꾸 제가 눈이라도 자꾸 또렷이 뜨시라고 했잖아요. 눈 또렷이 뜨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흐려지면 자동으로 여러분 작용할 거예요. 눈을 딱 똑바로 뜨는 습관이 붙어요. 이걸 부처님처럼 호흡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심으로써 평생 깨어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을 자꾸 알아차림으로써 습관적으로 나 들이시나 내쉬나 이게 자동으로 숨이 알아차려지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권했던 방식이니까 호흡 알아차리기는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그런데 호흡보다 더 미세한 게 바로 마음 알아차리는 거죠. 자꾸 정신을 챙기는 습관 그냥 정신 자체를 딱 선명하게 하는 습관 호흡이라든가 이런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신도 깨어나게 하는 습관 이렇게 습관을 두루 들여놓으면 뭐로도 잡아줍니다. 습관이 날 끌고 가요. 정신을 계속 차리게 단악하시는 분들은 단전 잡는 습관이요. 자나깨나 단전 잡다 보니까 이 습관 때문에 깨어나게 돼요. 참나랑 참나 자리에 딱 들어앉는 습관이 형성돼 버려요.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는 꼭 호흡 이용 안 하겠죠. 바로 정신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정신을 호흡 알아차리느라도 깨어나 버려요. 계속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깨어나 버려요. 호흡 알아차리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려고 화두 잡으라는 거예요. 화두 잡는 습관을 익혀놓으면요. 화두 잡느라 깨어나 버려요. 계속 그냥 이거 막 와 이거 죽인다 하고 정신이 살짝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목고 하면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죠. 또 깨어나는 거죠. 이거 보고 와 하는 이놈은 누군가 하는 이목고는 이거거든요. 맛있는 걸 보고 정신이 또 나가요. 와 랍스터다 하다가 랍스터를 보고 와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이목고 하면 다시 돌아와 버려요. 화두를 습관화해 놓는다는 건요. 자나깨나 계속 깨어있고 싶다는 거예요. 화두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화두를 이용해서 뭘 하시려는 거죠.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본령이라서 호흡도 화두도 나중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으면 돼요. 그런데 방편으로 좋다는 거죠. 기독교인 같으면 아버지 할 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사 오늘 막 실현당했어. 돈 잃었어. 하던 일 망쳤어. 시험 떨어져서 죽겠을 때도 아무리 사바세계에서 힘들어도 하느님 하면서 기도할 때만큼은 딴 거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놓고 아버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어나요. 사람은 아버지 할 때 내 모든 근심 걱정을요. 아버지한테 맡긴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몰라 해버리고 아버지한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할 때 내 근심 걱정을 아버지한테 미주할, 보조할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한테 집중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자꾸 수시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게 깨어있는 이게 습이 된 사람은 기독교인은 평생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얼마나 습이 되겠어요. 아무리 죽겠는 중에도 아버지 할 때는 깨어나 버린다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할 때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정인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말해도 돼요. 아버지 딱 죽겠습니다. 해도 이제 이게 좀 정화돼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건 또 달라져요. 이 세송일에 빠져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 얘기하면 좀 달라요. 미주할, 보조할 해도 돼요. 그땐. 아버지가 51% 이상 느껴지면 아버지. 그럼 오히려 이제 애고도 아버지 앞에서 위안 얻는 방편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활용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늘 깨어있기 쉬워요.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이목고는 아버지나 똑같아요. 나모아미타불이나. 힘들 때 써보세요.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과거 말고 미래 말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면 바로 깨어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심신작용의 근원이죠. 이 천지만물의 근원이죠. 이 우주의 근원짜리를 아버지하고 불러준 거고 불교에서는 이 근원짜리를 주인공하고 불러준 건데 뭐가 달라요. 우주의 주인공이 아버지지. 우주의 뿌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라고 해도 되죠. 뿌리니까. 날 낳아주셨으니 어머니 해도 되고 나의 근원이다 해서 뿌리다 해서 아버지 해도 되고 그때 깨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으면 이게 이미 부처고요. 하느님짜리고 부처짜리예요. 이걸 수시로 쓰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바람일 양심의 기본값을 계속 일깨우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